이파리 보이세요? 어떤 거예요? 넝쿨 보이는 넝쿨이요? 여기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뭐지?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넝쿨이 있네 진짜 이거 많이 본 잎인데? 이게 이제 단풍마라고 단풍마 다른 말로는 또 진짜 천삼용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있어요 근데? 마가? 이게 이제 이 줄기를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 여기를 이제 파면 되는 거네요 뿌리를 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조금 깊이 파야 되거든요 원형을 좀 이렇게 와 근데 3년차시라고 하는데 많이 하시네 한때는 이런 약초 같은 거를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돌탑도 그렇고 뭐에 이렇게 좀 꽂히면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지난 3년 동안 짧고 굵게 공부한 약초 지식인데 그 덕에 행운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뿌리가 노랗고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우와 우와 엄청 대물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져 있네 아니 가만있어봐 이게 뭐 이게 이리 커집니다 지금 이야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 뻗은 거지 우와 장정 둘이 달라붙어도 도무지 끝이 안 보이네요 아 여기까지 에이 이거 아니 마을까지 여기 갔다 마을 이장인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러게요 이게 한 10년은 더 됐겠는데요 진짜 이거는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인데요? 그러니까요 저는 뿌리 캔다고 이렇게 캐 본 적이 없어요 이만큼은 오늘 진짜 이거 끝장 봐야 되겠는데요 이야 이만하면 좀 그만둘 법도 한데 무슨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? 우와 끝났 끝이 나왔네 네 이렇게 클지는 나도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이거는 몇십 년 됐는데? 어우 진짜 네 아이 진짜 성격 나오시네요 끝장을 보시네요